1,000년 전 스쿠나의 죽음 그들을 현대에 수육시켜 사멸회유에 참가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멸회유의 술사 플레이어는 세 종류 주물을 몸에 받아들인 자, 술식을 가지고 있지만 뇌의 디자인이 비술사인 자, 콜로니에 침입한 자 1, 2번이 켄자크에게 마킹된 천명의 술사인데요. 도쿄 제1 콜로니를 예로 들면 레지스타, 히구르마 히로미, 후식으로 메구미가 됩니다. 그런데 158화에서 아직 사멸회유 참가를 선언한 적이 없는 이타돌이가 이미 사멸회유 플레이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 종류의 플레이어 중 이타돌이가 해당하는 것은 1번 즉, 1,000년 전에 스쿠나가 켄자크와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의 내용에는 사멸회유 참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센다이 콜로니의 우로타카코는 첫 번째 인생에서 후회가 없는 사람이라면 켄자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죠. 수육한 술사들은 모두 켄자크와 아는 사이로 상호 이해가 일치해서 주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스쿠나 역시 1,000년 전 이루지 못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다고 해도 스쿠나가 누구 말에 휘둘리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켄자크에게 사멸회유와 인류 진화 계획에 대해서 듣고 그의 목적을 이해한 후 반대로 그것을 이용할 생각으로 계약을 맺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후식으로는 이타돌이가 사멸회유 플레이어가 되어 있는 것에 의문을 품습니다. 이타돌이가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은 것은 후식으로와 선배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의지로 손가락을 먹었고 이것을 옆에서 목격한 후식으로는 이타돌이가 켄자크에 의해 마킹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이타돌이가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 손가락을 먹도록 켄자크에게 유도당했다. 강제가 아닌 스스로 주물을 먹는다는 속박으로 그릇의 강도를 끌어올렸을 가능성과 이타돌이가 고전에 발견되어 고전측 인간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두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그날 먹은 손가락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일 가능성 이것은 이타돌이가 스쿠나의 그릇으로서 켄자크의 계획하에 만들어진 아이이기 때문에 나온 가설입니다. 1번과 2번에 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